여기 밴드가 붙었더군요. 머리가 깨지고 난 다음에 피가 철철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국가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발신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의로 대란 같은 부분들도 파악하고 있었을 건데 원로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가 되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자기가 머리가 깨져가 피가 철철 나야 그냥 그때 깨우치는 겁니다 아마 지금처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깨져가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위급 상황이 됐을 때 본인들이 아이고 이게 우리가 조기 진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큰일 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우둔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머리가 깨지기 전에 좀 하면 안 되냐 이야기 이왕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어제 이제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쓴 글 여기에 위장 출혈 정상을 가진 50대 가장이 1천 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내시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노한규장이 위장 출혈은 대부분 내시경을 통해 손쉽게 언급처치가 가능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의사로 계신 분들이 이견을 제시하네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언급 내시경이 필요한 토혈 내지 객혈 환자들은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기간지 혹은 위장간 내시경이 필요한 출혈 환자는 그냥 사망하는 상태입니다 평일에는 50% 확률로 치료받고 50% 확률로 사망합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의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남기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몇 분이 이견을 말씀하시네요 위장 출혈은 쉬운 기어는 쉽지 않습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고 동맥 같은 것은 노출되어 터지면 순식간에 죽습니다 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전문가가 항상 대기해야 생명을 건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일천 병상이 아니라 인반병상을 준비하더라도 전문가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죽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왜 당사자 의로인도 병원에 사망하는지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에 비용을 쓰는 거니까 모두 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분 말씀이 의로서비스의 본질을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옆에 훈수꾼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사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여러분들 병원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는데 죽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던 겁니다 좀 비판적인 주장이지만 조금 더 이런데 깊게 들여다보면 야 이게 핵심이구나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위장출혈은 대부분 내시경을 통해 손쉽게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장출혈을 손쉽게 처치하지 못한 의사는 책임을 맨할 수 없습니다 출혈이 많으면 내시경을 해도 출혈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뻔한 위출혈 내시경을 잡지 못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출혈은 내시경을 통해 치료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잘 때는 쉬운 첫째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로행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제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본질과 핵심을 착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의로서비스의 특징이 어떤 것을 착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의로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데 의로인은 본인들의 의로서비스를 베풀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베풀 것인지 안 베풀는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거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본 겁니다 제압하면 우리식대로 다 통할 것이다 그게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업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를 언더스탠딩을 못한 겁니다 검사업의 본질하고 행정관료의 본질하고 의사라는 의사의 업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 아산병원에 사고가 터져도 죽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리님께서 담낭염으로 담낭이 거의 터져서 막 하나 둘러싸인 환자를 보냈는데 응급실을 가면서 등록만 하고 바로 수술 전 검사함에 수술방으로 직행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환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환자가 전원된 곳에 수술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목감이 터져서 그냥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환자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참여하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관리할 일도 아닙니다 그분에게 하늘의 운이 따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산 주변이라 그냥 아산병원에 갔을 겁니다 전원은 했는데 그분의 생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 이런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경험 한 발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환자가 와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의료 지식을 갖고 보면 담낭염으로 담낭이 터져 가지고 본인의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전원을 시켰는데 그분이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즉시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료라는 그런 의료의 특징을 의사처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정책 실패가 없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 구리님 하나 더 남기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7명이 지금 남았는데 아주 대학교 14명에서 3명이 떠나고 11명이 남았다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11명에서 4명이 나가고 7명이 남는 거 아닙니까 7명이면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1명씩 근무가 가능하지 않고 8시간 2명씩 근무하고 계속 휴일 없이 일해야 가능합니다 조만간 다 그만둘 듯 합니다 조만간 다 그만둘 듯 업무로드 를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료를 그 현장을 우리보다 좀 더 정확히 아는 분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못 견딘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서 좀 이견이 다른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오늘 한 번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의사가 여러분들 배출이 전문의로서 배출된 16년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료 의사로서 훈련받는 게 되게 11년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든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년 정도 이 정도의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 혹독한 여러분들 훈련을 시키게 되면 머리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머리가 그 정도면 왜냐하면 학위 과정에서 한 2년 정도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도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평생 동안 지탱될 정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보다 훨씬 더 혹독한 교육을 11년 정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개업인들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예사로운 분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11년 동안 완전히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술도 배우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여러분들 트레이닝대가 나올 겁니다 돈을 밝히는 의사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자기에게 충실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금귤 연민이 가장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야금야금 연민이 사라졌으면 심포디라고 하자면 환자에 대한 안 된 마음인 거죠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행해진 인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소송이 남발되고 경찰서 검찰 법원을 한 번이라도 들락거리고 나면 의사로서의 자아가 붕괴됩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붕괴되는 상태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만정이 떨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11년간의 의료 여러분들 교육을 받는 동안에 환자에 대한 금윤과 연민을 가지는 걸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 공박사님 왜 나와 가지고 그냥 돈만 밝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들 마음을 바뀌게 된 거 아니까 소송 한 번 걸려가 여러분들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때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송 한 번 당하고 나면 제가 2020년 4.15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한 4년 정도를 헌신했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식자층들이나 권력자들 그걸 덮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민정신이 여러분들 충만하겠습니까 애국정신이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도둑놈들이 저렇게 많은데 의사들이 금윤과 연민을 훈련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왜 의과 교육 자체가 뭔지 그냥 용강로 교육이니까 그냥 사람을 내가 덜덜덜덜 볶으니까 그런데 소송 여러분 한두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끝인 겁니다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사태는 진로 과정에서 일어난 방어진료가 아니고 필수과 수련을 하지 않게 되는 진로 자체에 대한 방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알겠습니까 모를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본래 공감 능력이 별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알겠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전공의들 마음을 알겠습니까 전공의들이 이러면 집단적으로 이러면 사표를 던진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사표를 던졌지만 그 사람들이 집단적 의식 변화를 이해하겠습니까 모를 겁니다 그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8월에 재모집하고 9월에 재모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수련 텅렬 주변 얼른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단적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만정이 그냥 정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만정이 그동안 여러분 배웠던 의과 교육이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천지개백이랄 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 이상 정도 필수 의료가 인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직을 파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는데 집단 파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단시를 불러가 여러분들 족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사주했지 너희들이 사주했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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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 그냥 암담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완전히 바닥 수준인 겁니다 그럼 그 바닥이 왜 나왔느냐 본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닥인 겁니다 지금 당장 바닥이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항상 갑으로 살아온 겁니다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이렇게 다들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실력이 이번에 그냥 발이 된 거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윤 대통령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언제 여러분들 느끼겠냐 그 파국의 쓴맛이 혁 끝에 닿아야만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신 차려야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때가 오겠죠 의사들은 그 결말을 어렴푼이나마 알기 때문에 어렴푼이 아는 게 잘 아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이런 김용식 원장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의료를 아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다 근성근성이고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지갑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문제가 되면 이제 느끼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려오라고 하면 그때의 이름을 느끼겠죠 불을 지피게 되면 그냥 확 탈 겁니다 의사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이야기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문제는 결국 태울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조기에 종식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님이 대통령 편 좀 들어주라는 거 하는데 지금 이게 다 대통령 편을 들어주기 위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신 체리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당신 대통령 정신 못 체리면 당신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편을 안 들어주려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편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빨리 골로 갈 거니까 여러분 이 로마님께서 나라가 뭐 직전입니다 대통령 편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공정성 문제 그냥 깔아뭉겼을 때 거의 결론 난 겁니다 아무리 제가 나수가 이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선거 공정성 문제 이런 덮었을 때 그때 이미 결론 난 겁니다 지금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놀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뭐 깔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까면 덕이 생기지만 저는 그렇게 덕이 없고 또 제 성품 자체가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까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대통령의 운명은 4월 10일 총선과 그 이전 여름 공직선거를 전부 다 그냥 덮기로 결정했을 때 결정된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유언중유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가 깨지야 깨우쳤다는 영감이네요 세상을 이렇게 모르면서 무슨 정치 리더가 됩니까 의로 대란이 오고 붕괴돼서 건강보험 등 의로 시스템이 박살난다는 것은 다들 반년 전에 예고하고 경고했는데 지금하고 자기가 막상 머리가 이러면 깨지고 피가 철저히 흐르니까 국정 최고 현안은 의로 대란을 해결한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이 위태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일반인들과 얘기해보면 백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진짜 본인들이 당해봐야 이해할 것 같아서 속상하고 나라가 걱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으시고 정상화되면 좋을 텐데 힘들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만 딱 바꾸면 되는데 아주대 병원은 경기 서남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냥 대학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응급실 뺑뺑이 환자들이 전국에 다 모이는 응급의학에서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주대 병원입니다 아주대 병원이 저런 지경에 이르렸던 것은 정말 전국 응급실이 다 셧다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언급의료현황과 의료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서남권의 이름 최종 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우리 couple 우리 아이 scale 그리고